안녕하세요. 경로당 미래연구소입니다. 경로당 미래연구소는 경로당 비대면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 개발을 위해 대한노인의 서울특별시연 앞에 산하 8개의 지회 경로보호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어르신들은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로당 미래연구소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제작하고 교육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